찬이야! 찬이야 일어나 비행기 타러 공항 가야 돼 우리 공항요? 엄마, 나 그럼 우리 한국에서 안 살아요? 저기 짐 챙겨서 빨리 나가요 오사나 여기 알고 찾아왔어요 사나씨가요? 차 대기시켜놨으니까 애 데리고 빨리 떠나요 안녕 엄마 이쪽이에요 저기 우선 저쪽으로 숨어요 빨리 노아야? 우리 지금 숨바꼭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이 어딨는지 얘기하면 절대로 안돼 알았지? 이리엘 아니 너는 언제 여기 와 있어? 우리 노아가 여기 있었네요 아니 그럼 우리 찬이도 여기 있겠네요 찬이야! 찬이야! 저기 잠깐만 이쪽에 내가 이미 다 뒤져봤어요 우리 노아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구요 노아야 너 찬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?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찬이랑 같이 있다고 아니 니가 아빠한테 전화했다며 말해봐 아니 왜 나면 손주한테 뭐라 그래요? 보고싶으면 전화할 수도 있는거지 나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만 살펴볼게요 내 말 못 들었어요? 없다잖아 당신들 내 손주 데려가서 한 짓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 더이상 소란 떨지 말고 나가요 얼른 나가요 아휴 여긴 없나봐요 선생 그치만 분명히 찬이랑 같이 있다고요 거참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야지 직성이 풀리겠어요? 그 꼴 내가 이제 더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나가요 아 빨리 나가라구요 자 얼른